어버이날을 맞아 이런저런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요. 아침에는 다소 쌀쌀했지만 오늘도 한낮에는 초여름입니다. 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돌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여볼의 옷은 챙기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이 불면서 속초 낮기온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황사가 다시 유입됐습니다. 현재 영남 곳곳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밤까지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이어지겠고요. 때문에 오늘 영동과 남부,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높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도 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기 30분 정도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26도, 대전 27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오겠고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